자 건축법 아까 좀 수정할 게 있는데요. 487쪽 봐보세요. 487쪽 건축법 좀 개정돼가지고 수정할 게 있습니다. 487쪽 아까 건축으로 내진 능력 공개해가지고 빡산에 16층 이상 5천 정도 이상 그랬었잖아요. 그 동그라미 1번 2번 삭제해버리고요. 삭제해버렸어요. 16층 이상 그 말 날려버리고요. 바닷면적이 5천 정도 이상 그런 말 날려버렸어요. 그거 다 지워버리고 1번 자리에다가 이렇게 2층 이상.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새로 오신 분들.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그 다음에 그 연면적 200쪽부터 목구조 건축물은 500쪽부터 이상 500쪽부터 이상 500쪽부터 이상 건축물 이렇게 이렇게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을 개정했다는 걸 꼭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십시오. 차이로부터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주택법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주택법 7문제 나옵니다만 내용은 많이 다른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어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최소한도 5개 이상 마치도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법상 기초 내용은 통과하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한참 나가시면 쭉 넘어서 용어총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 저기 551페이지 551페이지 주택법 이 주택법은 바로 주택에 한해서만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이때 주택법에 적용될 수 있는 주택은 두 가위로 구분되는데요. 구조적으로 그 주택 건축물에 소유권이 하나만 있으면 단독 주택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주택 건축물에 구분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되면 공농틀을 하죠. 우리가 건축법령을 공부할 때 이 주택은 두 가위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때 단독 퇴근 건축법령에서는 몇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공부했나요? 네 가지 공농택도 네 가지가 있었음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택법은 이런 대규모 주택을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관장을 도마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법이 존재합니다. 국민의 주관장을 도마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공부할 때 이 단독택 중 공직자에게만 공급하게 되는 공간은 우리 국민에게 공부할 수 있는 대세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으로 놓으면 단독택은 공간은 빠집니다. 공간은 그래서 단독택하면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건축법령에서 단독택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간까지 포함됐었는데 단독택으로 놓으면 바로 다가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중하고 그 다음에 단독택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동택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동택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 기숙사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그걸 건설해가지고 국민에게 공급해가지고 말이죠. 국민의 주관정을 도마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정의문을 수행해서 잠만 자도록 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그런 기숙사는 빠집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관정을 도마할 수 있는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연립택하고 다세대 주택만을 주택법에서는 공동택을 한다. 이렇게 이것부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주택의 뜻은 우리가 이미 건축법 공부할 때 했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사 몇 개층 이상입니까. 5개층 이상 공동택이고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사 4개층 이하인데 차이점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의 농업 바닥면 작기가 660점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자 그 뜻은 우리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그 뜻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주택을 바로 건설할 때 보세요. 이 단독택은 이렇게 단독택 주택을 건축한다. 주택 건축을 건축한다. 그랬을 때 이걸 한 집 두 집을 호 호 호 그래서 1호 2호 3호 이렇게 하거든. 알겠죠. 그런데 공동택은 이렇게 하나의 주택 내에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세권이 인정되죠. 구분세권이 인정되는데 이것을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세대란 말 씁니다. 이렇게 세대 공동택은 세대란 말 쓰고 단독택은 뭐를 쓴다. 호란 말 쓴다.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주택법은 이런 대규모 그런 주택을 건설해 나갈 때 적용하고 건설해서 공급할 때 공급해가지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막에서 이 법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설 공급할 때 바로 이 주택시장 주택시장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겠죠.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해야 주택가격 폭등을 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택법에는 주택 공급할 때 바로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할 때 바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바로 일정한 지위라든가 일정한 그 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해 나가도록 규제하며 공급받고자 할 때도 그런 증서와 지위를 미리 준비해 나야만 공급을 받아갈 수 있는 자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규제를 바로 어디에 핀다 그럴 때는 처벌합니다. 그걸 주택 공급 질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야 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주택 공급서 함부로 교란시키지 말라라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이따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어지는 주택들 투기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해서 문의하고 있냐. 주택법이 있다. 이렇게 하셔요. 주택법 주택에 대한 투기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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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분양권 전매를 제한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따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때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 나가는 자들 그 자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이 자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주 그랬죠. 뭐라고요 건축주 생각나요 그런데 이 주택법에서는 건축주 이름말 쓰지 않고 이러이런 자들을 이러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런 사람들을 사업 주체라고 그래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이렇게 뭐라고 한다 사업 주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체 이 사업주체는요 바로 주택법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작성해서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 신청서 작성해서 허가 받고 건축해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여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결정합니다만은 바로 승인권이라는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껀이다 그러면 승인해서 고시하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 그래 이때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사업에 시작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에 사업 착수가 가능해요 이때 이 착수는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년이요 5년 우리가 건축법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건축법상 건축화 받았다 그러면 허가 받아봤부터 몇 년이 건축공사에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 있나요 궁금한데 그렇다면 건축을 취소해버리라 그랬잖아요 1 그런 거 접한 적이 없는 것 같다 2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몇 번이에요 그거 너무 쉬운 건데 꼭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강조하고 갔는데 저는 여러분이 건축화 받아서 주인공이에요 건축법상 건축화가 받아서 받을 때 그냥 받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겠죠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하고 건축사한테 가서 설계 도서도 받아오고 서류 여기저기 다 준비해서 어렵게 이렇게 신청해서 이제 받았어 받았다면 공사 언제까지 들어가도 됩니까 그때는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늦어도 몇 년에 들어가라 2년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궈련은 취소해 버립니다 안 했나요 했던 것 같죠 했는데요 그때 주무셨을까 그랬어요 다만 공장은 규모가 크니까 몇 년을 봐줘요 3년 알죠 생각나죠 이제 그런데 정당한 사회가 있으면 착수기 안을 몇 년 이내 보면서 연장할 수 있냐 1년 이렇게 손 있잖아요 1년이라고 몇 년 1년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는요 주택법은 바로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몇 년 준다고요 5년 이렇게 몇 년 5년 그리고 정당한 사회가 있어서 착수하기 좀 어려웠다 그러면 착수하는 연장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연장은 1년 이내 보면서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착수해서 공사 진행에서 이렇게 단동택을 쭉 건축했다 한동트도 쫙 그리고 공동태를 쫙 건축했다 합시다 건축공사 이렇게 끝났다 주택공사에 그러면 공사가 알려드리면 바로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용할 때 바로 이걸 신청한다고 여기는 사용검사를 신청한다고 그래요 뭘 신청한다고요 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한테 가겠죠 사용검사권자한테 사용검사 신청할 건데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15일이면 답을 줘요 오케이 노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보려 하고 있어요 근데 건축법은 어땠습니까 건축법은 건축공사가 끝났다 그걸 사용하려고 한다 건축주가 그럴 때는 거기는 뭘 신청해서 뭘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는가요 용어가 사용 승인 오케이 그래 그래 사용 승인 여기는 사용검사 이렇게 용어들이 바뀐다 이걸 들으면 크게 들여다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때 봐보세요 이 주택법상 이거 봐봐요 주택법상 이거 봐봐요 주택법상 아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사허 주체란 말 썼죠 이 주택법상 사업주체란 이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런 것은 바로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주체를 사업체로 하는데 이 사업주체가 되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바로 우리 순수 민간인들은 우리들 민간인들은 사업주체가 되고자 할 때 미리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돼요 사업자 등록 무엇을 마쳐야 된다고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주택법상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무조건 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주택 건설할 때 그 규모가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대상은 이 단독택은 아까 한 집 두 집을 뭐라고 그랬어 단독택은 호란만 썼죠 호란만 썼죠 그다음에 공동택은 세 대만 썼죠 여기 이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만 썼는데 여기 주택법상 최소한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면은 이 정도 이상일 때만 적용돼요 얼마요 30호 이상 공동택은 30일상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이 규모 미만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단독택 컨셀해요 봐봐 돈 벌어가지고 단독택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진다 세 개만 진다 3호 그때는 주택법을 적용하겠어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겠어 적용받지 않아 그때는 건축법에 적용받아서 건축적으로 건축을 신청해서 건축을 받고 건축공사 그 다음에 사용생을 받고 사용하면 돼요 알겠죠 그때는 자기가 다 사용하든 분야에서 바라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래 이 규모 미만이면 무슨 법으로 하고 건축법으로 하고 이 이상일 때는 무슨 법으로 넘어가고 주택법 주택법상 뭘 신청해서 뭘 받아서 하는가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 이 대상은 이거다 고흥농택이 몇 세대라고요 30대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주택을 건설할 때 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대지라고 그래 그래 그때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얼마 이상일 때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해야 되냐 그 면적이 1만 조금부터 이상일 때 얼마요 1만 1만 조금부터 이상일 때 주택법에 1만 조금부터 이상은 뭐 평수로 말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약 3,000평 정도 자 이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이라고 그래 근데 다만 봐봐요 이 단독택 쪽에서도 한옥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한옥은 매일을 둬가지고 50포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이만이면 건축법을 지정받아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렇게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체를 하고 이 대지 조성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지 조성 사업체를 하는데 이때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우리 민간들이요 우리 민간들은 사전에 바로 이걸 해야 돼 이걸 마쳐야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사업 주체의 자기 주지는 거예요 무턱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그때 우리 법에서는 야 사업 주체로 등가하려면 민간인들 야 너네들 만약 1년 동안 연간이라고 그래 연간 20호 이상 여기 봐봐요 20호 이상 단독주택을 건설하고 싶다 20세 이상 연간입니다 1년 동안 20세 이상 20세 이상 고흥농주택 건설하고 싶다 1년 동안 연간 1만 정도 이상의 사업을 하고 싶다 대지 조성 사업 이럴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을 해라 사업자로서 사업자로서 등록해야 된다 그래야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자리를 뭐라고 하냐 등록사업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사업자 그래 등록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할 규모가 있어 단독택은 1년 동안 몇 호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는 우리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가 20호 공동택은 20세대 대지는 1만 정도 그것은 연간이 꼭 붙어 연간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올해 단독택 바로 10개 건설해서 하고 싶다 그때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어 내년에도 10개 올해도 10개 건축에서 분야에서 파는 그때는 건축법들을 하면 되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어요 연간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바로 몇 호 이상 20호 이 숫자 알았어요 연간 공동택 얼마 20세대 그리고 대일은 연간 1만 정도 이상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해야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마쳤다 그러면 그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그래 이 등록사업자는 주택법상 사업 주체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인들 그리고요 여기 이 단독택 중 특히 바로 도시영상 공동택 중 공동택 중 공동택 중 특히 바로 도시영상 몇 세대 이상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냐 30세대 이상부터 도시영상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우리 순수민간인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을 1년 동안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국장한테 그래야 주택법에 따른 주택권 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공적 주체예요 그럴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어 바로 누구는 국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사업주체 자격이 주어졌느냐 국지공 누구예요 국지공 여기 봐봐요 국가하고 지방자찬체하고 지방사하고 한국토동사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얘네들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1년 동안 하고자 한다 하려도 미리 국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업자 등록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등록 사업주체를 할 수 있어 뭐라 한다고요 비등록 사업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등록할 필요 없다 이런 대규모 사업 주택법상 이런 대규모 사업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또 이 등록 사업자 이미 등록을 마쳤던 등록 사업자하고 우리 주택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주택조합인 지역 주택조합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이 이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 사업을 할 때에는 공동 사업 주체소 사업할 때는 이 등록 사업자가 등록을 마쳐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제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주요입니다 그리고 근로제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도 바로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미 등록을 마쳤던 업자가 끼어들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바로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내용을 체크하려 합니다 551페이지 등록 사업 주체 찾았나요 자 사업 주체부터 보겠어요 555페이지 551페이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 뜻부터 봅시다 사업 주체를 하면 이 법 이 법에다 줄 거 주택법이죠 주택법이더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흐무자들을 말하는데 국가 지자체 한국도도사 지봉사 그 다음에 등록한 사업자들 이때 1번 2번 묶어봐요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비등록사업체 그랬어 1번 2번 묶어서 비등록사업체 국가라든가 지방 사천세 라든가 한국도도사 지방사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그네를 낙지로 등록사업체를 합니다 이때 등록사업체를 보면 등록사업체에 등록 대상자가 있죠 체크 연간 단독택 몇 호 20 호 공동택 연간 20세 이상 다만 도시형 산업택의 경우는 30세 이상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1만 정도 이상의 대의를 조성 시행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든가 국토교통부 자한테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한 자를 써봐요 등록하야 한다 이때다 이와 같이 등록한 자를 써요 이와 같이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체를 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넘어가셔서 괄호 2번 중예 2번 중예표 이네들은 등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중예 다음에 사업주체의 경우는 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 말 밑에다 써봐 같은 말로 아니하고 써봐 아니하고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아니하고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표 그래 6명은 비등록사업체니까 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3번 나왔으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래 1번 국자 지자 공자 2번 공자 그리고 4번도 마지막 공익법을 할 때 공자에서 약속으로 국지공 국지공은 바로 비등록사업체니까 국자한테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5번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도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고 6번 고용자도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등록할 필요 없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아까 우리 순수 민간인들이요 여기 연간 20호 이상 단독 연간 23세 이상 공동 원노명주택은 30세대 연간 1만 접대 이상의 대해제 저송사업을 하려고 국장님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등록을 하려 할 때는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요 서류 없이 가해도 될까요 서류 준비해야 되죠 그 서류가 박스와 같습니다 박스 보시면 1 2 3 그래 자본금 체크 그 다음에 사무실 체크 그 다음에 기술자 체크 그래서 일단 자본금은 3억 원 그따 줄 거 봐 3억 원은 법인인 경우 이렇게 쓰나 그래 이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갈 때 법인을 만들어서 갈 수 있고 법인 안 만들고 개현명으로 이 사업자 등록을 받으러 갈 수가 있어요 법인 만들어 갈 때는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 3억 원 개현명으로 사업자 등록할 때는 자산평가액 얼마 6억 원 이렇게 받으시고 2번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다 그러면 건축분야 기술자 이상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토모 분야 기술자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3번은 양쪽 똑같이 공통 적용되는 것이죠 사무실은 바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접만 있으면 된다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셔서 가로 2번 체크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지조성사업자로서 등록을 하려 갔는데요 국장님한테 오른쪽에 6가지 해당한다 그러면 등록 안 내줍니다 사업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등록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 이걸 등록사업자로 결정해서 하려는데 1번 2번 3번 4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넘어가시면 5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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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해도 되겠고 555페이지 바로 박스 있죠 등록말소 영업정지에서 바로 국토교통부당께서는 등록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 내지 영업정지 1년에 보면서 명할 수도 있다 그런건 몰라도 되는데 이제 다만 체크 다만 1번과 5번에 해당하면 그 자의 등록을 말소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중요표 체크해 눈에 탁 띄게 1번하고 5번 밑줄 작고 버려요 2 등록을 받아갔던 업자가 국장님에게 받아갈 때 1 거짓 부정망으로 등록을 받아갔다 들통났다 5 받아갔는데 법을 위반해서 등록증을 다른한테 빌려줬다 대회했다 그때도 반드시 등록을 말소 해야 된다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셔서 556페이지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 3명 크게 몇 명 있다고요 3명 아까 여기에 언급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피등록사업주체 여기 봐봐 피등록사업주로는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산채 그 다음에 그 지방공사 한국토동사 공익법 이네들은 단독으로 사업을 이 사업을 할 수 있어 주택법사 그런데 이 등록사업자고 손잡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아까 보았던 공동사업주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는 세 가지 경험사였어요 주택법에 와여 탄생된 조합주택을 만들려고 탄생된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은 이 조합주택을 만들 조합원의 조합체를 만들 때 이 민간업자하고 손잡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등록사업자 여기 봐봐 우리가 주택법에서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이런 용어를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대 건설 회사 있죠 또 코아로 회사 있잖아요 또 아무튼 프로지오 건설 회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주택법에서 뭐라고 하냐 등록사업자라고 등록사업자 이해돼요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하고 이 조합주택 만들라고 주택조합이 과치 손잡고 한다 그때 이네들을 공동사업주택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때 이 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꼭 해야 되냐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어 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체크해요 임의적 임의적 했다면 양의안은 공동사업회로 간주된다 이걸 이해하시기 시험공부에요 자 그 내용이 오른쪽 2번 있을 걸 2번 이보면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할 일이 없으니까 그네들은 공동사업주택에서 빠지고 그냥 그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나머지 주택자 하면 지역하고 직장을 말해 밑에다 써봐 1번 1번 주택자 밑에다 여러분 알수록 지역점치고 직장 지역하고 직장 지역하고 직장 그래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본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그래 거기다 딱 체크하고 이 경우 공동으로 이렇게 했다면 양자를 공동사업으로 본다 볼 수 있다 본다 딱 잘라놓고 거기까지만 다시 왼쪽 가보세요 왼쪽 가서 토지소자다 그래 토지소자와 등록사업자 왼쪽 페이지 1번 왼쪽 페이지 1번 다시 왼쪽 페이지 왼쪽이라는 거 뭔 말을 몰라요 이렇게 왼쪽 왼쪽 페이지 보시면 1번 있죠 되었나요 자 그것도 알으시오 이 여러분이 저기 시외각지대 아니면 대전광시 이렇게 땅이 있어 변두리에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만 가지고 있어요 토지소자에요 토지소에 여기다 천세들 질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대지로서 조성해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대지 조성사업으로서 등록하면 돼 그래 등록해가지고 그 면적 1만정도 이상이다 연간 1만정도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고 싶다 그러면 대지 조성사업으로서 등록하면 돼요 등록할 때 국장님한테 가면 됩니다 바로 자본금학과 3억 아니면 6억 원 아니면 기술자 토목 분야 기술자 그리고 사무실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나를 대지 조성사업으로 등록 내주셔서 동네 가지고 밀었어 땅 만들었어 대지 만들었네요 아파트 천세를 질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 그래 여기다가 아파트를 건설한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또 바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면 돼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때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아까 사험실하고 자본금은 이미 충족되어 있으니까 건축분야 기술자 이상 하나만 확보하면 돼요 서류되어 있어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했어 국장님한테 가서 그래서 이걸 아파트를 건설하게 됐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했든 어쨌든 자기 돈 벌어가지고 했든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 분양했는데 이 아파트 이름을 명명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분양할 때 천세를 드셨다면 그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규 주택건설사업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아파트 건설했다 이름을 마음대로 현대 아파트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대로 코아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나름대 회사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번개 번개 아파트 한다든가 아니면 장미 아파트 붙인다든가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옆에 현대 건설에서 바로 여기 현대 아파트 건설에서 똑같은 그 평형 바로 이것도 30평 30 분양되는데 이게 3억에 분양된다 이게 3억에 분양된다 어느 걸 분양받아 가겠습니까 브랜드 있는 회사급 받아갈까 이름 없는 회사급 받아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어때요 건설만 됐지 미분양이 속초에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들고 싶으면 현대 건설을 끌고 와서 야 내가 토지 됐고 너희들이 건축물 건축해서 이익을 같이 분배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공동시행이라고 그래 이때 토지 소자는 이런 등록사업자하고 반드시 공동시행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해 체크 토지 소자가 공동으로 등록사업자하고 할 수 있다 했다면 양자는 공동사업자로 본다 볼 수 있다 본다 거기까지만 딱 잘라놓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돼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오른쪽으로 넘어 오세요 오른쪽으로 넘어 오세요 아니 넘어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넘어 오세요 하나만 더 55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찾나요 동그라미 2번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자신의 규칙사로 사업주의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서는 어렵게 안 나왔어 없다 없다 두 번 나왔네요 있다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2번 알았어요 리모덴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 바로 건너떼서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그리고 밑에 다음 후 해당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 하며 대행한 자는 거짓 과장방법으로 그 가입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한테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을 맡길 수 있느냐 등록사업자 특히 니은을 니은이 마셔요 니은 이게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공예정계사법에 따른 중기업자에게도 조합원 가입 알선을 의뢰해서 대행히 할 수 있다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모집한다 그러면 저기 지역주택조합 결산하셨으니까 가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 조합조합 분야받으세요 그러면 가서 계약서 썼다 그러면 여러분도 고해상한 중기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못했는데 지금 허용하게 됐다 이렇게 이게 중에 중기업자도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다 있다 자 넘어갑시다 3번 보겠습니다 고용자와 등록사업자 찾았죠 이것은 이제 의무적이에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쌍용 자동차 사장이 있다 그 사람은 그 번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자는 그래서 번업에 충세를 되니까 이 고용자는 사원 아파트 질등에 반드시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하도록 조합되어 있습니다 의무상입니다 찾지 마세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얀다 체크 누구는 하얀다 고용자 아까 토지소자하고 주택조합은 임의적이었죠 이것은 의무적이다 이 차이점을 한눈에 딱 파악하시고 양자가 가치성과 잡고 있다면 공동사업체로 본다 볼 수 있다 본다 이렇게 딱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주택조합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합류 나오니까 나오면 이런 것들을 점수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아까 이 파트 이 파트 한번 흐름을 보고 다시 주택조합 넘어오겠는데 어디로 보느냐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하는 그 절차 575페이지 한번 쑥 훑어보고 넘어오겠 575페이지 사합계획 승인 대상부터 사합계획 승인 대상 찾나요 사합계획 승인 대상 자 가로 1번 주택법상 사합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규모는 그것도 줄까요 주택법상 사합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제목에 딱 줄 것이고 줄 것나요 껐으면 껐으면 박스 밑에 있죠 박스로 화살표 그리고 제가 입고 가면 딱 찾아서 줄 것 박스 안에서 자 1 단독택 30포 다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인은 50포를 한다 그때 줄 것이고 다음이 뭐냐 다음에 또 덤쳐 봐 다음 다음에 또 덤쳐가지고 5 나번은 한옥에 또 덤쳐서 거기에 화살표 다음에 뭐다고 한옥만 딱 찾아 나번에 나번에 한옥 그래서 한옥은 몇 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50포 꼭 알으세요 그것만 딱 봐도 너무 나머지까지 하면 진짜를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2번 공농택 원칙이 얼마다 30세 이상 이것만 딱 봐도 이것만 딱 봐도 이게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넘어가셔서 가로 2번 대지 저송사분 면적 얼마 이상일 때 1만 여기까지가 바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 31만 다만 한옥은 얼마 50포 이상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주신지 않은데 사업계획 승인권자 거기다 줄 거예요 제목이 있다 제목이 있다 줄 것이고 가로 1번 2번 묶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3번까지 묶어 가로 1번 2번 3번을 묶어서 고려하살표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거덩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냐 가로 1번 2번 보인가요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가야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여기 아까 사업 주체 중에는 여기 봐봐요 사업 주체 중에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지방공사도 있고 한국 토지공사도 있고 그랬죠 그렇죠 국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주택공사도 있었고 사업 주체는 국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토지 주택공사도 있었고 한국 토지 주택공사 또 한국 토지 주택공사 또 지방공사도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한국 토지 주택공사는 누가 만든 공사일까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지방공사는 누가 만들었을까 지방자치단체 그중 나오고 계시죠 그래 국가가 만든 한국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지방공사 그래 그리고 민간업체 등록사업자 이네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주체도 있잖아요 민간사업 등록사업자 그래 여기 그리고 아까 공동사업주체도 있었죠 등록사업주체도 등록사업주체도 같이 할 수 있는 토지 소재도 있었고 또 고용자도 있었고 같이 하는 또 주택조합도 있었죠 사업을 하게 된 친구들 보니까 이랬어요 이때 국가할 때 봐봐요 국가할 때 국자 한국 토지공사 국자 이 국구기가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승인권자가 누구냐 국국인은 국자한테 가야 돼요 국자 국토교통장은 이걸 꼭 아시대요 오른쪽 봐봐요 3번 국토교통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중에 가로 3번 중의 편이에요 그래 가로 3번 누가 사업을 할 때는 국자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되냐 1. 국가 한국 토지공사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그리고 2번 330 전부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발사업 체크 더시발사업을 취한한 지역 중 그 다음에 줄 거 국토교통부장 고시안정에서 주택건설 할 때 국장이 체크하고 3번 수도권 과학역시 지역으로 긴급한 주택 회사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점 개발 그 다음에 밑에 과학역적 차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줄 거에요 국토교통부장 지정 고시안정에서 주택건설 할 때 그 다음에 4번 4번 4.5면 국가 지방차단체 한국도정사 지방사가 단독 공동으로 총짐험 50%를 초과하여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바로 공공주택특별비들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몇 퍼센트 초과해서 만들었다고요? 50% 초과 그때 체크해 공적추진국지공이 바로 50%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한다 그때는 누구한테 가서 승급받아야 되냐? 국장 꼭 알았어요 국장한테 승인받는 경우와 같이 총 4가지가 있구나 국가한국토정사 국토교통장 지정고시한 지역 국토교통장 지정고시한 지역 국지공이 공적추체가 출자해서 만든 법인데 그 비율이 50% 초과했다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을 때 있구나 꼭 알아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가로 1번과 2번에 따라서 지방자찬지장한테 가서 승인받으면 돼요 지방자찬지장한테 가서 승인받으면 되는데 그 사업의 면적이 바로 10만 정도 이상이냐 미만에 따라서 달라지죠 10만 정도 이상이면 시도사 대도시장 그리고 미만이면 특강 특특 시장수사한테 가서 받으면 돼요 넘어가시고 오른쪽 넘어가시고 3번에 1번 공구별 분할시행이 있죠 공구별 분할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2번을 잘 봐두세요 2번 2번을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체 세대세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체크해요 몇 세대 이상일 때만 이렇게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냐 600세대 이상 단일 때만 중에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이렇게 공구별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마지막 줄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 건은 바로 별도로 이렇게 공구별 공사계획서들을 만들어서 국장한테 국장의 시간은 그거 나눠도겠네 그거 안 봐도 되고 그냥 아까 그것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일 때만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가 600세대 이것만 딱 봐도 나머지 보면 혼란스러운 게 나눠버렸어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어떤 걸 보냐 두 번째 손 공구의 구분기준 그건 좀 읽어두셔야겠어요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를 109, 209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때 공구의 구분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착하고자 하는데 일반 109, 209 여기 보세요 주택법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를 추정해 가지고 하나의 주택단지를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여기 있다 뭐 1000세대를 지겠다 1000세대 10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겠다 그러면 한 번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어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아까 몇 년에 공세가 들어가던가요 5년 그런데 분양도 안 되는데 5년에 꼭 들어가라 분양도 지금 주택경이 안 좋아가지고 분양받아갈 사람도 별로 없는데 5년에 들어가라 그러면 속 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서를 취소 안 당하려고 5년에 들어갔어 그리고 건설해 가지고 분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분양 안 받아가 버려 그러면 이 사업주체는 여기에 사업자금이 묶여가지고 부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경기사진을 봐가면서 이 단지 109, 209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해도 됩니다 라는 규정을 신세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걸 공구별 분할시행이라고 그래 공구별 분할 건설 공구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또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승인 받았다면 어떤 이점이 있냐 그래 109는 109대로 사업하고 분양 끝났다 그러면 209 들어가고 205 분양 끝났다 하면 309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사업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요 사업주체계 이때 공구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109는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승인궐이 받았다 그러면 그날부터 5년에 사업을 들어가지만 5년에 들어가야 되지만 바로 209는 최초 공구일로부터 2년에 들어가도 되는 그런 여유를 주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이때 이렇게 공구별로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하려면 이 주택단지 세대 수가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일 때만 공구별 건설 공급을 법에서 허용하느냐 600세대 이상 단일 때만 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겨우 400세대만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면 공구별 건설 공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이 하나의 주택단지 내 전체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공구별 건설 공급을 허용한다고요 600세대 그때 600세대인 단지에 대해서 공구별 사업을 허용받고자 할 때는 공구간 폭을 나눌 때 109, 109 폭을 나눌 때 최소한도 6미터 이상 띄야 되고 여기다 띌 때 여기다 너린다 부수지 넣는다 적용한다 이건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폭 6미터 이상 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각각 공구마다 최소한도 300세대 이상은 이렇게 나눠서 건축을 하도록 규제받고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체크하겠는데 공구를 구분기준 해가지고 1. 다음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구간을 조성해서 공구간 경계는 몇 미터 이상 너비로 뛰어라 6미터 이상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2. 공구별 세대에서는 최소한 몇 세대 이상 집어넣어야 되냐 300세대 이상 이걸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사업계획 승인 요건 원래 여러분이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러 온다 주택 여기 주택건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러 온다 그때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이 주택을 건설하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모든 경우에 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 원칙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되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중요하다 가로 2번 예외의 중요표 어떨 때는 바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시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냐 여기 바로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 못했지만 여기 땅주한테 이거 받았어 사용 권원을 받았어 사용 권원 즉 이 대지 소유권이 지금 여러분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려는 이 사업체가 여러분한테 땅가 여러분 땅가를 100억 달라고 그래 100억을 지금 주겠다 그 대신 일단 매매계약 체결하고 바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쪽으로 10억 일단 받아가라 그리고 90억은 내가 사업계획 승인 시장에서 승인 곳이 되려면 그때 90억 장금 주겠다 그때 3권 넘겨주라 만약 내가 바로 그 약속된 기간 내에 90억을 못 주면 10억 너 먹어버리라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 먹고 땅 안 주고 좋죠 여러분 주의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대신 사업체제가 사용 승낙서 써주라 이렇게 그게 바로 사용 권한이에요 사용 권한 뭐다고요 사용 권한 이렇게 사용 권한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세요 1번이 그거에요 사업체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면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 2번 2번 국가 이 사업을 하려는 자가 봐봐 여기서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거 국가 얘네들이에요 공적 주체 민간이 아니고 이 공적 주체 국지국 얘네들은 바로 주택 건설에 따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일단 승인시장에서 승인권자한테 승인고시 받아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할 때 얻게 국무택 건설 하겠다 그에 따른 대지를 조상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법적으로 были 되는 것. 이렇게 수용권이 포함되버리려 텀 chosen이 skating 대지대권을 확보하지 않 caterp 그래 그 두 번째가 그거에요 알았어요 누굴 때 할 때 ikke다 써나 ppy 내 말한테 써요. 내 말한테 줄 것이고 주택법상 수용권을 인정함 그렇게 써놔요. 2번 국가 지자체 찾았나요. 지금 잘 따라하고 있죠. 국가 지방자찬체 그리고 한국토정사 지방사가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무엇을 인정한다고 수용권 그렇게 써놔요. 수용권을 인정한다. 누가 사업할 때만 수용권을 인정하는가. 국지공의 할 때만. 그거 알았어요. 주택법에서 그래요. 주택법에서. 거기에다가 써놔요. 그러면 594쪽 참조. 594쪽 참조. 이럴 때 눈으로 찍어놓으시기 여러분이 어렵다고 머리에 남을 거예요. 594쪽 찾았나요. 주택건설에 따른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해서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정리해 두세요. 1번 2번. 1번 2번. 1번 보면 줄 거예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정사 지방공사 사업체 그때 딱 줄 거예요. 이럴들을 공공사업체 그렇게 써놔요. 공공사업체 써봐. 공공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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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들만 마지막에 수용하거나 생활시장 그때 줄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수용하거나 생활시장 하시죠. 누구에게만 주택법에서는 수용 사용을 인정하는가. 국지공. 이럴들이 뭐 할 때만 수용하는가. 국립건설. 그에 따른 대의정사 할 때만 수용 사용하실 권액 받으시고. 2번 보죠. 이렇게 주택법상 그네들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건. 이 법이 주택법이죠. 이 법에 규정된 것에 의해는 무슨 법을 준여한다. 공치법.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는 공치법대로 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 주원을 하는 경우 공치법에 따른 출권자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사업계획세로 본다. 그 정도 보셔. 그리고 재결시장은 공치법에 불과하고 사업계획세로 받은 주택건설 사업기간 내 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잘 받았어요. 아까 여기 봐봐요. 이 네 명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 그때 그냥 주택건설이 아니고 무슨 사업할 때만 아까 수용을 인정했나요. 무슨 사업할 때만. 국민주택건설사업. 그게 중에 뭐예요. 국민주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조송사발 때만 수용을 하도록 인정했습니다. 이 네 명이 이 국민주택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대지조송사업이면 그 자체가 우리 공치법 제4주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으로 포함되어 버립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니까 수용권을 인정받으려면 공치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치법 제4주에 규정되는 공익사업 맞죠? 라고 국토교통장한테 인정신청해서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으면 그걸 사업인정화해요. 사업인정받으면 그때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공치법상 사업인정받았다면 여기 봐봐. 주택법상 이걸 받으면 간주하니까 이거 받지 않고 바로 수용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특례가 있어요. 특례. 그리고 재결신청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시행자가 사업주의가 통신했다가 신청하는데 재결신청기간은 공치법은 1년 이내 하독되어 있지만 아까 사업계획서에 있다가 이 공택건사업을 5년 동안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재결신청할 수 있는 그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치법을 준해서 수용하고 보상하면 됩니다. 그 내용도 잘 봐두세요. 다시 원점 넘어오세요. 원점 넘어오셔서 잠시 쉬었다가 동그라미 3번 중요표 나요. 동그라미 3번 중요표. 57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중요표라고 했죠. 동그라미 3번. 잠시 쉬었다가 그 문제가 함제로 나오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